안녕하십니까 슈퍼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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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슈퍼주니 슈퍼주니 행복한 생일 행복한 생일 행복한 생일 행복한 생일 행복한 생일 슈퍼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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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올 테마트 네 몰라요 되는진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위버스에 새로 입점한 슈퍼주니어의 멤버 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분은요 저 굳이 제가 소개를 해야 되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분이요 자 다음분이요 슈퍼주니어가 떴다 오 나 나온다 자 다음분이요 슈퍼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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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웨이터의상을 입고 계시죠? 웨이터보다는 MC여서 지금 네 한 번 안되서 최시현을 불러주세요 자 우리 엘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엘프 2행시 시작할게요 자 엘 저쪽부터 엘리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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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부터 하지마 실패 자 이특씨는 엘프로 안하고 다른 걸로 하겠지 엘 엘지 사랑해요 엘지 실패 어 성공 아니에요 자 잘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램프행사가 나오고 있는데 끝났어 끝났어 다 끝났나요? 엄청 끊긴거 봤어요 봤어요 많은 분들이 램프행사 나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어디서 하는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일단 위버스에서 슈퍼주니어 카테고리 들어가면 되구요 어 어떻게 됐죠? 근데 이거 아직 안본 사람이 있어서 스포를 하기 좀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만 얘기해주세요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 멤버들이 어 리아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좌충우돌이요? 어 잠깐만 아 카메라에 꺼서 내가 모르고 아 됐다 됐다 자 여러분들 사실 오구 나와 오늘의 기사가 JTBC와 위버스를 통해서 함께 공개가 됐어요 아 목소리가 잘 안들린다고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들린다고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들린다고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들린다고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들린다고요 아 저는 개가 아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 나는 이특이죠 개특이잖아요 아 개특 아니에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팬분께서 우리가 같은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설렌다 나도 설렙니다 그러면 램프의 기사에 출연하셨던 시원씨에게 여쭤볼게요 램프의 기사를 당신은 잘 못했죠 어떤 기사입니까? 저 화질이 굴이 돼요 화질이 굴이 돼요 화질이 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는 화질을 좀 굴해야 돼 저희는 원래 이 화질에서부터 화질을 통하던 사람들이라 화질이 굴 이게 우리가 나중에 그래야 램프의 기사 2가 나와요 화질이 굴이 저를 찍고 있었어요 화질은 위버스 라이브가 왜 우리만 안했었어 우리가 안했었어요? 우리만 안했었고 왜 안했어? 다들 바빠가지고 그럼 끝까지 안했었어야죠 아 그런 계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하 네 네 여기 구독자 들어와서 잠깐만 화질 구리고 계속 끊겨요 잠깐만 근데 하이파이 어 누가 뚫고 못나왔습니다 못들었습니다 실패 여러분들 알아듣어야 될게 예 지금 우리 아시아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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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혁씨가 안걸리게 잘 찍고 댓글보니까 화질에 SM 아니면 나오면 안되는 건가요? 아까 보니까 댓글에 화질똥이라고 제가 죄송한데 이쪽을 찍으니깐 SM사람이 한분 밖에 안계셔가지고 좀 그러네요 SM분들만 좀 지켜드릴게요 오늘 SM 자격으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다같이 할 때 SM이야 야 진짜 SM 한 명이래? 우리 SM이라고! 저는 지금 SM 3대 5대 2대 안테나 1입니다 지금 이래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양다리 양다리 굉장히 지금 바쁘죠? 양다리 양다리 좋은 저녁 회사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미쳤다 진짜 회사 뭐가 어때요? 그쪽 회사 어때요? 사무실은 있나요? 다 있는데요 뭐가 필요해요 네? 뭐가 필요해요 그래 야 이거 딸려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원이가 2천만원짜리 스피커 사서 려욱이가 100인치짜리 TV를 사준다고 오 100인치? 와 그리고 또 우리 특이형이 특이형이 뭐 해준다는지? 이제 좀 뭐 약속을 좀 해주세요 특이형 뭐 얘기해봐요? 필요한 거 있어요? 필요한 거 있죠 필요한 거 얘기해봐요 사무실이요 아 사무실이래요? 들어오실래요? 아 부동산 부동산? 546분이지만 우리 뭐 필요하지? 다 필요하지 않아 지금 아 소위 아 우리 팬분들이 자꾸 너무 많이 그냥 그만 할게요 근데 이렇게 불편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천만원짜리 질문이 올라왔네요 시원오빠가 투자했나요? 아니에요 2천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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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이제 멤버들도 나가고 남은 슈퍼중에는 시원씨가 이렇게 2천만원짜리 진지하게 물어보던데 아 누구지 아 기억이 안 나네 누가 가고 있더라 2천만원짜리 시원씨가 우리 대표인줄 알아요? 아니 근데 왜 계속 카메라 들고 있어요? 카메라맨인데요 왈랄라프로덕션입니다 왈랄라프로덕션이에요 왈랄라프로덕션이에요 아니요 왈랄라에요 왜 왈랄라에요 많이 하다가 그냥 야 너 나보면 무슨 생각나 했더니 좀 즐거운데요? 그럼 즐거울 때 어때? 왈랄라! 해가지고 왈랄라가죠 아무 생각 없이 지었네 아무 생각 없이 지었네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축구 금메달 왜 다른 종목은 얘기 안해주고 지금 일본이 슬퍼할 수 있어 그렇지 여기 다른 해외팬분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금메달 딴 거 축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축하 못해요?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만 축하하면 어떻게 다 꺼봐봐 잠깐만 꼭 딴 나라가 좀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래 모두 축하한다고 해줘야지 그래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 모두 고생하셨는데 금메달 따야만 축하하는 거야 그래 너는 금메달만 좋아하더라 야 너는 순위에 집착하는 거야 그래 은메달도 축하해드려 자 은메달 따신 분들 야 동메달도 축하해드려 금메달 따신 분들 동메달 따신 분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 참가 못하신 분들까지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황저우 축하해 빨리 황저우 그래 모두 다 축하합니다 황저우 얘기하니까 황정살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램프의 기사가 계약이 돼 있대요 아 계약이 돼 있대요 램프의 기사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요 아 램프의 기사 망했습니다 램프의 기사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 램프의 기사보다 지금 택시 기사가 인기가 더 많아요 아이고 지금 택시 기사가 인기가 많은 게 말이 됩니까? 택시 기사보다 흑 기사가 인기죠 아 흑 장미 흑 기사 근데 이거 방금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죠?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끊긴대요 아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끊긴대요 어? 안 움직이면 안 끊길대요 아 여러분 저희가 그리고 끊기라고 움직이는데 다음 달에 패미팅 어때? 패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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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인가? 다음 달인가? 아 맞네 11월 4일 갑자기 불안하다고 불안하다고 나왔어 근데 화질이 근데 화질이 황정살 와 볼게요 날짜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날짜가 없잖아 이 정도 진짜 굳이 10분씩 10분씩 같은 옛날 영상 틀어드린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은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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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하는게 나왔딧있다 우리 가위바위부 진사랑 혼자서 5분밖에하자 자 그럼 여러분 모였으니까 오랜만에 쿵쿵 다 가겠습니다 꿍쓰꿍쓰궁쓰꽁쓰궁쓰궁쓰궁쓰궁쓰궁쓰궁쓰궁쿵 Oftentimes 사실 Kenneth 25년 전부터 예 인상 와 25년 전 거 맞을걸? 아니 근데 20년 전 우리 10대 때 거잖아 요즘에 우리 10대 팬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해? 이제 몰라요 아 이거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새 좋아하는 게임 10대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사 그거는 해요 이 버스는 이런 결이 안해도 자 오늘 우리 뭐 하러 왔는지 얘기 좀 해달라 오늘 일하러 왔어요 어디죠 여기? 외국이에요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거 얘기해도 되나? 안 돼 안 돼야겠다 그렇지? 좀 그렇지? 꼼꼼하다 그거 얘기해도 되나? 한번 얘기해봐 얘기해보고 이상하면 궁선이를 왜 얘기해?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저희 매니저분이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그걸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K-포 사우디아라비아가 왔는데 여기 지금 예성이 형이 없습니다 어? 그거 얘기해드려?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나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 우리 솔로 앨범 나와서 지금 활동 중 아 맞아 축하해주세요 이성이가 팅스로만 나오는거 알지? 네? 지금이 세컨드 팅스 아아 지금이 세컨드 팅스 팅보다가 나오는거 팅보다가 나오는거 팅을 잘 보세요 세컨드 팅스 세컨드 팅스 세컨드 팅스 세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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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팅이에요 입생모랑할때 예전에 뮤직비디오 보면 약간 약간 개행기처럼 이렇게 입수도 아유 뮤직비디오 보면 예전에 약간 뭐라고 여기 땡기는거야 아 땡기는거야 땡기는거야 근데 멤버들은 나보다 저보다 하루 먼저 왔잖아요 뭐했어요? 집에 있었어요 사운드에 집이 있어? 뭐했어요 일단은 디에니는 사실 어제 공연을 하러 했습니다 어땠어요? 여기 진짜 가보면 알겠지만 너무 재밌어요 형! 우리가 한국시간으로 그래서 사실 몸이 되게 힘들었는데 막 팬분들이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이게 여기는 새벽 6시 안지 그래서 그래서 힘이 났다고 팬들 많았어? 많았어 너 왜 새벽 8시 오게 해? 시청자들은 13일 6시가 아니다 자 잠깐 코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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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버전 아살라 슈라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배웠네요 신종씨 사우디아라비아 날씨는 어떤가요? 사우디아라비아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낮에는 매우 덥고요 네네 저녁 그냥 더운 나라입니다 하하하하 아니 아니 지금 박근혜 씨 한국에서 나오는 에어컨 바람이더라고 어 근데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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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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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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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분이 끊으라고 아 끝내요? 벌써 끝내요? 그만해요 아 아 아 아 가야돼? 가야돼? 아 무대 시작하나보다 우리 몇 분 했어 근데 지금 시간이 남미에서 많이 불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몇 분이나 했는지 말 몇 분 했어 우리? 지금 15분 했습니다 이게 15분 이상 넘어가면 이제 유료결제를 해야된대 현지 네트워크 사정으로 송출환경이 불안한 점을 아 이게 지금 아 그 이게 지금 매니저 패더링된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 아 근데 이게 그 용량을 다 쓰고 나면 느려지나보다 아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컷 떠들었는데 댓글에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나도 같이 웃고 싶다 안 들리나봐 어?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와중에 시원씨가 없어졌어요 오오오오오 순간이다 우리가 오늘 지금 좀 들어가주시면 안 되니까 옆에 자 그리고 지금 이곳은 오늘 토합니다 뭐가요? 다들 졸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시체 적응을 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네 은혁씨 지금 몇 시죠? 여기 시간이요? 아니 한국 시간이요 3시 38분 3시 48분 3시 48분 새벽입니다 근데 나 새벽에 한국에 있을 땐 이 시간에 멀떡멀떡 했는데 너 술 마시는 시간이잖아 여기 있으니까 여기 뭔가 술 안 마시는 시간이잖아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 규현이 너가 오늘 왔잖아 그래서 비행기에서 자서 그래 어제 갔잖아 오늘 왔어 오늘 왔어 오늘 왔어 오늘 아침에 왔어 그게 좀 잔 거 같지가 않아서 그럴 거야 너 경유해서 오고 그래서 아니면 공연하기 싫었어 아 이게 뱅글뱅글 돌면 안 나오는 거나? 다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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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네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아니 들리는데 한국말이라서 못해 이게 가만히 있어야 돼 여러분 들려요? 내 목소리만 들릴 것 같아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이걸 기억하러 우리가 한국말을 많이 쓰는데 번역이 된다고요 우리 통역사 분 힘들어 하시는데 북한 직업 규현 메리미 혁채씨 다이빙 재미있었어요? 아 저 필리핀에서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말고 그 사진 한번 찾아볼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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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다이빙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 네 자격증 따로 갔다 왔습니다 어 특이 형네 매형이랑 특이 형네 누나 인형 누나랑 어 가지 말래요 가지마 같이 갔다 왔습니다 오빠들 의상 너무 예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뭐 에이아이야? 들리긴 해요 이제 잘 들려요 끊길 때는 안 들려요 진짜 10초에 한 번씩 아 그럴까요? 각도를 좀 바꿔 볼게요 아니 근데 10동실 네? 나 이거 옷이 진짜 무거워 남는 거 여기다 다 박아놓은 거 같아 아니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끊겨 이렇게 돌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30명 이걸 보고 있어? 플레이가 30920이구요 어 지금 나왔어요 필리핀 은혁 네 파키아오 집에 갔다 왔어요 아 네 파키아오 집에 가서 노래방 많이 하는데 어 신동 신동오빠 보고싶어해요 소대를 받아서 즐겁게 파티를 하고 왔어요 어 진짜? president 잘 봐왔어요 아니 그 영상 trat 근데 다 왔어 다 봤어 39320해서 justified 아 아니 이게 분위기가 이제 ホーヒーヒーuda 탈색 clarin 굉장히 선생님REAM LEGROAD 너무 좋아하더라고 하ちょっと 10 low 당황 해볼래? 엑 super 네 형이 왜 산거야? 아예 늦어져서 소리만 유료 팬들만 볼 수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 이거 안되면 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고 지금 된대 안녕 이제 자 굿나잇 안녕 이제 자 잘자 안녕 계속 늘고 있는데 근데 지금 33,000년까지 들어왔는데 근데 화면이 블랙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돼 안녕 랭이 심각하대 신동이 애기대 잘 나와 여기 계속 나와 또 블랙으로 괴로워 인사하자 짜잔 한국가서 발생할게 ус이 천eniz radically vers contributes 오랫의 하는 emo